안녕하세요. 복독방 기자들의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입니다. 오늘은 김재경 투미 부동산 컨설팅 소장님을 모시고 빌라 투자에 대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부동산 유치 김재경 소장입니다. 소장님 최근 빌라 재개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투자를 고려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최근 시장 분위기는 좀 어떤가요? 정말 놀랍다고 해야 될 정도로 빌라에 대한 곽강이 높아졌어요. 재개발에 대한 가능성이 어느 때부터 높아진 건 사실이거든요. 전 정권 때부터 공공재개발 이슈들이 있었잖아요. 5,6 부동산 대책, 공공재개발, 2,4 부동산 대책에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 등등 이런 것들도 있었었고 현 시장님, 오세훈 시장 와가지고 바뀐 것 중 하나가 이제 신석통합기획 발표되었었고요. 그리고 모아주택도 발표가 되었죠. 그렇다 보니까 뭐 여기 우리도 재개발 예정지, 우리도 재개발 예정지 하면서 뭐 재개발에 대한 기대들이 막 높아지고 있는 건데 더군다나 이제 대통령 선거 결과도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가 공약이잖아요. 250만 호 공급 공약하겠다라고 하니까 그러면 그게 결국 뭐겠어요? 관에서 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다 보니까 민에서 움직이려면 결국 신규 재개발, 재건축을 좀 더 지원해주는 쪽으로 방향성이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것인데 그렇게 가다 보니까 우리도 그냥 빌라가 아니라 신축 아파트가 될 수 있는 빌라, 입주권 이렇게 사람들이 바라보다 보니까 지금 빌라 가격대들이 움직이고 있는 게 있고요. 근데 좀 되게 웃긴 게 지금 정직 신축 아파트 가격들도 서울이 핵심 지역이나 조금 버티고 신고가 찍고 그렇지 일반적으로는 별로 분위기가 안 좋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그냥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노후도를 맞은 빌라들이 올라가는 저는 그래도 이해라도 해요. 재개발은 저는 항상 이전에도 이데일리 복덕방 기자들 나와서 종종 설명한 영상들이 있어요. 막 항상 노후도 맞춰라. 그러니까 이제 노후동수 3분의 2, 그리고 호수밀도, 과소필지, 접도율 이런 거 못 맞추게 되면 애초에 재개발은 삽도 못 뜬다. 이런 얘기들 했었고요. 그런데 이제 지금 노후도 맞는 데들 움직이는 거는 그래도 이해라도 하는데 노후도도 안 맞는 데들은 지금 그런 데들도 움직여요. 그러니까 이게 한 두 가지 시선이 있어요. 뭐냐면 일단 재개발 분위기가 워낙 좋으냐고 노후도가 높은 데들이 올라가는 거는 일단은 그류륜이 해요. 어떻게 했다면 노후도 높다는 얘기는 살기 낙후되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 잘 모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야, 저기 더 후진 동네가 저렇게 비싸졌어. 우리는 그나마 조금 나은 것 같은데 왜 우리는 왜 이렇게 싸지? 우리도 올라가자. 그러면서 움직이는 부분들이 일단 첫 번째로 있을 수 있고요. 사실 그 사람들이 잘 모르는 거죠. 저기 더 후졌으니까 올라가는 거를 잘 모르는 건데 그런데 이제 그런 거가 있고 두 번째 시선 같은 경우는 그냥 아파트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빌라는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었다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는 거죠. 지금 우리 부동산 가격이 미친 듯이 올라갔다 하더라도 양극화거든요. 왜냐하면 다주택제 규제가 워낙 심각하다 보니까 서울과 지방 간의 양극화가 있는 한편 똑같은 서울 내에서도 아파트와 빌라 간의 양극화가 어마어마해졌어요. 단적으로 반포에 있는 신축 아파트 같은 게 앉은 적이 20억씩 올라갔는데 반포동에도 빌라가 있긴 하거든요. 거기 고터 밑으로 가다 보면 빌라 지역들이 있어요. 이 지역들 같은 경우 빌라가 한 1, 2억 올라갔나? 요즘은 그래도 조금 2억 이상씩은 더 올라간 것 같은데 그거 생각해보면 똑같은 반포에 입지를 하더라도 빌라냐 아니냐가 천지 차이가 나는 거죠. 반포는 너무 극단적이라 한다 하더라도 그냥 강북에서도 마포에 있는 아파트와 마포에 있는 빌라랑 가격 상승폭 자체가 차이가 너무 납니다. 그런 거 보면서 역시 사람들 빌라는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근데 뭐 사람들이 아파트 가격대들이 막 이렇게 애매모호해지다 보면 사람들이 어떻게든 그런 빌라라도 살까? 오히려 빌라가 조금 그동안 안 올라갔었던 억눌려 있었던 것들이 있다 보니까 빌라라도 소액 투자 이런 식으로 또 더군다나 요즘 금리가 올라가다 보니까 이제 연글 투자는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딱 시장이 완벽하게 초양국화로 재편되는 것 중 하나가 아직도 강남에 신고가 찍는 단지들 같은 경우 보면 15억 초과 주택은 LTV가 0원이잖아요. 현금 박치기 30억 40억 하면서 가는 초부자들이 가는 시장들이 있는 거고 근데 어중간한 금액선에서는 대출을 받아서 움직여지는 시장이 존재했는데 이 대출을 아예 안 받아버리니까 딱 현금이 있는 선에서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소액으로 재개발 예정지 아니면 진짜 몇 천만 원으로 빌라 투자 이런 식으로 가는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그냥 투자 금액 얼마 안 들어간다. 빌라 투자 금액 3천만 원, 5천만 원은 돼요? 라고 하는 데들이 그냥 그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개인적으로는 이해는 되지만 조금 위험한 것도 아닌가라는 생각들도 하고 있습니다. 그게 현재 빌라 시장인 것이죠. 최근에 그럼 아까 말씀하셨듯이 신통기획이라든가 모아주택 관련해서 빌라 투자에 관심이 되게 많잖아요. 그럼 좀 그런 지역들을 조금 눈여겨봐야 될 지역들도 있어요? 뭐 이제 제가 많이들 추천드리는 걸로는 신소통기획 같은 경우는 말이 좋아서 신통기획이지 예전에 재개발 사업이랑 똑같아요. 이름을 바꾼 거죠. 약간 리브랜딩 해가지고 신통기획에서 예전에는 항상 상시 모집 접수 이런 거 하다가 그런 거 안 하고 딱 이때만 모집하겠다. 그러면서 또 신속하고 빠르게 빠르게 해주겠다는 의미로 신속기획 이렇게 얘기한 건데 근데 이제 신통기획 같은 경우는 저는 어떤 데들을 주목하라고 하냐면 이제 그게 있어요. 작년에 신통기획 선정된 지역들 21곳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 말고도 신통기획 탈락한 지역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탈락 지역들이 어떤 식으로 됐었냐면 이제 구별로 신속통합기획 우리 공모합니다 할 때 약간 뭐 픽미 픽미 픽미업 프로듀스 101도 아니고 102곳이 신청을 했습니다. 서울 각 지자체별로 102곳이 우리 신통기획 하고 싶어요 하면서 신청했는데 21곳밖에 안 됐잖아요. 다 떨어진 거죠. 근데 이 다 떨어진 데 다 주목하라 할 수는 없고요. 이때 이제 구별로 4개씩 추렸어요. 예를 들어서 뭐 용산 같은 경우 같은 11개나 신청을 했는데 용산군에 11개를 신청했는데 딱 4군데를 추렸죠. 이 4군데를 추렸는데 여기서 하나를 뽑은 거예요. 그게 바로 청파를 뽑았는데 이 청파동을 뽑았으면 이제 탈락 지역들 있죠. 원효로에도 있었고 서기동도 있었고 그 유명한 한남 1구역도 있었고 이 탈락 지역들을 그냥 이제 아무것도 아니에요. 끝 하는 게 아니라 얘네들을 서울시 입장에서는 그냥 냅두기보다는 정비가 필요하긴 하다라는 인지도는 있는 거죠. 그럼 공감대가 있다 보니까 여기를 어떤 식으로 지정해놨냐. 이제 건축행위 제안을 걸어놨고요. 그러고서 토지거래 허거구역을 걸어놨어요. 규제를 두 군데를 걸어놨는데 그러면 이제 재개발 예정지의 가장 고질적인 문제점은 신축 빌라들이 난립하는 게 문제예요. 지금 현재 시점은 노후도를 맞췄어요. 노후독수 3분의 2, 접돌, 과소필지 이런 것들 등등등등등을 다 맞췄어요. 주민들 위주도 높아. 그런데 간악한, 간악한 표현은 좀 뭐라고 해야 될까. 그냥 이제 그분들도 사익을 추구하면서 움직이는 건데 이 재개발될 곳들에다가 단독주택 허물고 신축 빌라 지어가지고 분양을 하죠. 일명 쪼개기, 지분 쪼개기들을 해가지고 일반 분양들을 하게 되면 노후도가 떨어지고 사업성이 떨어지고 해서 재개발을 망치는 주범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난립하게 되면 재개발이 될 것도 안 돼요. 그렇게 되는 것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이 쪼개기를 막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개발 행위 제한을 건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죠. 이런 개발 행위 제한, 토지 거래 허가고요. 이게 재산권 침해인가요 아닌가요? 일종의 그런 측면이 있긴 있죠. 그렇죠. 사유재산권 침해예요. 그러면 이런 사유재산권 침해를 그냥 심심해서 걸까요? 아니죠. 언제든 얘는 개발할 수 있다. 그렇죠. 오피셜하게 여기가 그 다음번 신통기획 후보집니다라고 말한 건 아니지만 이런 지역들은 그래도 노후도를 보존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서울시의 위중이 반영된 게 아니냐라고 저는 해석하고 있는 것이고요. 실제로 도시계획 하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 이런 개발 행위 제한을 갖다가 그냥 지정하는 건 없어요. 그냥 지정하면 어떻게 돼요? 말 그대로 재산권 침해잖아요. 나는 오래된 건축물 살기 싫어서 내가 신축하겠다라는데 너가 왜 막아? 라고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보통 그런 신축보다는 우리 쪼개기 업자분들께서 탁 할지라는 게 문제지만 그런 것들을 막자라는 게 있다 보니까 그렇게 제안을 해놓은 거고 서울시 관보를 보게 되면 몇 호 이렇게 있는데 여기 지역들에 어디 지역들이 리스트가 쫙 있습니다. 한 서른 몇 건 있는데 이 지역들 이제 도면도 다 나와 있어요. 이렇게 경계가 있는데 이 지역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서울시가 눈여겨보고 있는 지역들이다라고 해석해도 된다는 거고 이 지역들 같은 경우는 2022년도 작년 생각하면 2022년도 9월달 혹은 10월달에는 신통기획 또 공모 들어갈 거고요. 이번에 또 안 됐다라고 2023년도, 2024년도 봤을 때 이 개발 행위 제한이 일단 기본적으로 3년이 걸려 있어요. 그러면 예의주시하면 여기는 또 이제 개발 행위 제한 기간이 뭐 끝나도 또 한 번 연장할 수도 있고 그 기간 내에는 여기는 어떻게든 해주려고 이렇게 건 거지 아무것도 없는 지역들보다는 여기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모아주택이라든가 신통기획 뭐 예정지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런 쪽은 뭐 시세가 한 어느 정도로 그럼 들어갈 수 있는 건가요? 천차만별이에요. 왜냐하면 입지 따라 다른데 진짜 모아주택 선정된 곳들 있잖아요. 선정된 곳들 기준으로 보면 투자금액대가 아직도 한 1억대로 움직일 수 있는 데들도 있고요. 그리고 2, 3억 들어가는 데들도 있어요. 뭐 그렇게 따지면 저는 오히려 괜히 막 예정지 가는 것보다 모아주택 선정된 곳들 있잖아요. 여기 중에서도 물론 1억인 데는 이유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1억인 데가 강서구 화곡동 이미지 별로 안 좋잖아요. 신축빌라 성지, 사기꾼 많고 300채, 500채 갭투자 성지 이런 데니까 그런 데들 별로 안 좋죠. 모아주택 아예 선정된 곳들 다 도면들이 있거든요. 그런 데들 같은 경우는 서울시에서 이미 선정까지 끝난 데들인데 아직도 투자금액 1억이다. 그런 데들을 가지. 괜히 내가 용산의 땅 한 평 이러면서 가다가 그래도 강남에 이러다가 그러니까 비싸죠. 그런데 아무것도 지정 안 돼 있을 때는 안 될 수도 있다는 걸 항상 염두에 두고 내가 투자했다가 잘못돼도 내 책임이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괜히 리스크 높다고 말할 때는 이유가 다 있다는 걸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새는 빌라 같은 경우는 가격 산정이 좀 예측 불가능한 경우도 있고 그리고 또 일부 투자할 때 좀 주의할 점이 많다고 들었는데 어떤 점을 좀 봐야 돼요? 이제 제일 위험한 거는 아무래도 노후도를 맞추는 거죠. 내가 재개발 예정지를 가려고 한다라고 하면 저는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제가 재개발 전문가지만 재개발 투자를 할 때는 최소한 조합 설립인가 이후로 가세요. 라는 얘기를 정말 많이 하거든요. 재개발에 있어서 조합 설립인가는 절대적이에요. 그러니까 뭐 관리처분인가 나면 좀 더 안전해요. 2주 철거까지 하면 완벽해요. 좀 더 앞으로 사업시인가, 건축심의, 그러다가 조합 설립인가 이걸 단계 중 하나로 조합 설립인가를 받아들이고서 정비구역 지정, 수진위원회 설립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조합 설립인가를 받고 안 받고는 하늘과 땅 차이에요. 일단은 정비구역 지정 자체가 시도지사의 지정이 있어야 되거든요. 지정권자가 시도지사예요. 그러면 아무리 본인들이 하고 싶다 보다 동일 예를 들어 100%를 극단적으로 모아서 제출한다 하더라도 시도지사가 일명 간택이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고요. 그리고 해주고 싶다 하더라도 도정법, 도시민 주관경정비법은 절차법이기 때문에 기준 요건에 못 맞추면 안 돼요. 노도 요건을 못 맞췄다 하면 애초에 출발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법을 바꾸지 않는 이상은. 그러니까 재개발은 정비구역 지정되기도 어렵고 정비구역 지정됐다 하더라도 조합 설립인가까지 그 동일 75% 모으는 데만 해도 그냥 뭐 빨라야 오냐 뭐 하다보면 10년, 20년 걸리는 지역들도 있다 보니까 이게 순 넘어가는 거거든요. 조합 설립인가 난 거는 비싸잖아요. 라고 해도 그 정도. 내가 재개발 초보자다. 라고 하면 그렇게 움직이라고 하는데 문제는 조합 설립인가 난 데들은 비싸다 보니까 그래도 예정지 하시는 분들은 진짜 노후도를 꼭 맞춰라 라고 하는데 요즘 이것도 개판이 된 게 요즘 이런 말은 뭐하지만 이제 모아주택 때문에 난장판이 됐어요. 아 정말요? 모아주택이 노후도 비율이 낮아요. 그렇죠. 좀 낮춰줘요. 재개발은 66.7%가 넘어가야 되는데 모아주택은 57%가 넘어가면 지정을 할 수가 있게 돼 있고요. 그리고 최근 콘크리트 같은 경우는 우리가 30년이 넘어가야지 일반적인 도전법상 이제 재개발 지역들 이제 서울특별시 조례를 봤을 때 30년이 넘어가야 돼요. 최근 콘크리트 같은 경우는 근데 모아주택은 20년만 넘어가도 노후도를 맞춘 걸로 보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재개발은 어렵지만 모아주택으로 되는 경우들이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막 요즘 모아주택 하겠습니다 떠드는 데들이 그런 이유들이 있는 건데 근데 여기서 또 문제점은 재개발 같은 경우는 하도 신축빌라 날립 이것 때문에 문제가 많다고 보니까 권리 산정 기준일을 2022년도 1월 28일로 정해놨어요. 이 권리 산정 기준이라는 거가 말 그대로 권리를 산정하는 기준일 즉 입주권을 받을 수 있냐 없냐에 대한 기준점이에요. 그러면 이때 이후로 쪼긴 것들은 입주권이 안 나와요. 일명 신축빌라를 그때 이후로 지어진 거는 분양받아봤자 입주권 안 나온다는 거죠. 현금 청산 당한다고 하기 때문에 이런 거 안 되는 건데 모아주택은 또 모아주택은 그런 특정 기준 시점이 아니라 모아주택 이제 공모 이제 결과 발표되면 그때를 기준으로 가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모아주택으로 가면 또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이 신축빌라 업자분들이 요새 재개발 얘기 나오는 데도 최대 모아주택 떠들면서 분양을 해요. 왜냐 공공재개발 혹은 신통기획으로 가면 현금 청산되는데 모아주택으로만 가야지 입주권을 받을 수 있으니까 모아주택 가면 입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면서 막 분양하거든요. 신축빌라가요? 신축빌라들을. 아 근데 그럼 노후도가 안 맞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악순환인 거죠. 노후도가 떨어지고 있고 사업성이 떨어지고 있고 또 근데 이제 모아주택으로 가면 또 신축빌라를 입주권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절대 주민들 대다수는 솔직히 모아주택이 재개발의 하위호환이에요. 재개발로 가서 통으로 갖다 싹 밀고서 정비하는 게 낫지 가로주택 모아놓은 그런 모아주택이 사실 그렇게 좋다라고 말할 수는 없거든요. 안 한 것보다 낫다라는 거지 재개발로 갈 수 있으면 재개발이 나아요. 그럼 당연히 모아주택 하겠다라고 떠들어도 그 사람들이 소수파고 우리 신통기에 가야지 라고 하는 사람이 다수파라고 하면 모아주택으로 가면 입주권 받을 수 있다는 건 틀린 말은 아니지만 모아주택은 못 가고 신통기로 갔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싹 청산당할 수 있다라는 것도 주의하셔야 된다라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모아주택 기준으로 가면 재개발 가능성이 있는 곳들이 너무 많아요. 개나 소나 예정지 하면서 떠들고 있고요. 그런 데들에다가 또 신축빌라를 또 난립하면서 그 57%도 깨지는 지역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러면 박 터질 수 있다. 그리고 지금 부동산 경기가 좀 안 좋게 보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이게 경기가 안 좋아지면 재개발이야 지금이야 말이 나와도 나중에는 뭔 재개발이에요. 지금 좋았을 때 인간한 데들도 싸고 가격대들 조정돼 있고 그러면 멀쩡한 재개발 지역들 가지 내가 왜 예정지를 지금 들어가서 15년, 20년 걸릴 애들을 뭐하러 들어가냐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얘네들이 또 동의율을 걷다가 흐지부지 될 가능성도 많아요. 왜냐하면 이전 장의 하락장 때를 이제 되짚어보면 그때 막 재개발 동의율 안 나와서 해산, 재개발 해제해제된 지역들이 정말 많았거든요. 재개발, 뭐 동의를 안 모이는 게 뭐예요? 조합 설립 인간 났었던 데들도 해제된 케이스도 있었는데 물론 그때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에 아주 강력한 위지가 있었다 보니까 또 그런 것도 있었지만 이제 있었던 재개발도 엎어지는 와중에 예정지는 다 산으로 왔죠. 그렇게 되면 지금 이제 빌라 가격으로 움직이는 거는 제가 뭐라 말 안 하는데 예정지 프리미엄으로 올라간 애들은 이 예정지 프리미엄 없어지면 다시 빌라 가격으로 떨어질 수가 있다라는 것도 주의할 필요성이 있죠. 그러면 진짜 옥석 가리기가 어느 때보다 필요한데 지금 어떻게 했다면 거의 무지성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주의할 필요성이 좀 있다. 근데 이거를 리스크가 있습니다. 그리고 빠져나올 타이밍도 잘 보셔야 되고 요건들 잘 따져보시면서 현명한 투자하셔라 라고 얘기해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소장님 모시고 빌라 투자에 대해 한번 알아봤는데요. 소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복독방 기자들의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입니다.